명장의 다크헤덴 어... 마트가 아니라 이제 라4가 됐죠 어제는 마트에서 끝났는데 오늘 켰는데 라4가 됐습니다 라4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저같은 이게 소규모 방송은 이렇게 홍보가 필수입니다 헝그리님 어서오세요 도시님 어서오세요 화냐합니다 자... 프리미엄 카드를 제가 까고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10월 14일날 목요일 즉 회로나 점령전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걸 녹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녹방인 상태에서 그냥 참여만 눌렀어요 그래서 혼돌이랑 모래시배랑 송편 한 번씩 한 사발이 뜯어먹고 경험치 버프 받은 상태에서 그때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라4까지 올렸고요 프리미엄 카드 A를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런 템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점령전 방송을 안 하신 거예요 네... 못했습니다 까볼까요? 좋은 것도 준다 좋은 것도 줘 100짜리... 아... 뭐야... 감사하게 여겨야겠죠? 아... 오늘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날 펼쳐지는 명장의 게임 방송... 잠깐만요 어... 생... 어디보자... 아... 풍은호님 너무 감사해요 알아봐주셔가지고 아... 잠깐만... 어... 뭐였지? 컨트롤링... 아냐... 잠깐만요 친구 목록이었지? 아... 지하 실험실에 계시네 뭐... 과학시간이신가봐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어... 라 이상... 슈... 라... 푸타... 푸타가 돼버리면 숨겨진 던전을 못 가거든요 다행히도 라... 사라야서 어... 숨겨진 던전 들어가서 스킬챗 모조리 다 얻고 도슬로도 충분히 드라큘라성 및 다른 어떤 사냥터를 가능하다는 거 녹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니시를... 네... 시팽님 어서오세요 제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은호님... 바다이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자... 지금 제가 라 4인데요 라 4이기 전에... 어... 승직을 해야 됩니다 자... 승직을 하려면은... 프레드릭을 먼저 만나서... 승직도 너무 쉬워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해주면 됩니다 수락 카이저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귀찮은지 끌이는 다 시켜요 그냥 하여튼 F1을 눌러서... 그렇지 F2 누르고... 눈이 아픈 게임이군요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꺼버리자 상관이동 야전사령부 야... 다 사람들이 여기... 장사를 이렇게 켜놓습니다 아... 명동이야 명동 거의 네 오늘 상을 잡습니다 오늘 다크헤덴 그리고 피파올라인3 상자 오픈 그리고 상자 오픈 뭐 금방 하니까요 야 뭐야 상자 오픈 그리고 명장의 레전드 갓 생존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와 얘기를 해서 자 2차 승직하는 법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 한번 클릭을 하고 카이저와 다시 한번 또 대화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대화를 계속 해주면은 자 F4 누르시구요 혹시 이거... 어 이것도 적용되나? 잠깐만 이거 풍노님 혹시... 잠깐만 할 때... 어 뭐야 그... 지금 누적이 되어있잖아요? 아 이거 상관없죠? 누적되어있다고 해서 지금 뭐 2차 승직인데 뭐 이거 뭐야 경험의 돌 같은거 이거 먹어야지만 더 많이 오르고 그런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생존 게임이 재밌던데 아 네 생존 게임 해드릴게요 누룽지님 어서오세요 상관... 없죠? 1차만 그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경험씨 얼마 안되요? 아 레몬아님 아니조라고 하신대요? 어? 그래요? 먹어야 되는건가 그러면? 코딱지만큼 줘요 어... 뭐지? 데드바디 한 마리 더 잡는게 나아요 아 그래요? 바다이암님 어서오세요 화냅니다 음... 잠깐만요 카톡좀 안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빔... 아 범버님 어? 예전에 와주셨죠 범버님 아잇 좋아요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 됐다 창좀 야 이 작은 모니터에서 이렇게 창들 빼고 빼고 있으니까 무슨... 하... 가구 위에 다 해놓은거 같네 오케 자 2차승지 여기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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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합니다 어 저기서 방송을 하네 그렇다면 나도 질 수 없다 홍보엏 홍보엏 나도 홍보엏 그렇죠 다크에 대한 하면 명장이지 예 질 수 없다 홍보에 대해서는 찌라시를 누가 더 잘 뿌리는지 한번 봐야겠어 자 이렇게 돼서 저는 라포구요 텀빠땅 텀빠땅 전판이 멀어오세요 하냐입니다 라사에다가 이제 승지까지 다했습니다 이제 잠깐만 여기 수리좀 할게요 어... 어 이거 뭐야? 깜짝이야 나 뭐 주는줄 알았네 오토바이 아니 오토바이 찾는게 아니라 아 수리같은거 이제 안해주구나 쓰면은 버려야되나보네 마가레트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자 명장은 게임방송 게임방송 어디? 명장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를 대놓고 와야겠죠? 예 이런 안방에다가 차 대놓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불 깔아놨는데 차 대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잠시만요 아니 명장님 언제 피파 구단가치가 40억까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네 저는 그냥 키워만 놨을 뿐 굉장히 구단가치 많이 오르셨네요 43억이라니 저 가만히만 내뒀어요 뭐 안했어요 네 카톡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잣댐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마가레트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자 펫을 소환을 하고요 자 많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 좋은 어떤 화란담비님의 후원을 통해서 펫도 지원을 받았고 이제 아이템도 많이 지원을 받았었죠 누트 이때 어디서 사냥함 아 네 범버님 누트 이때는 어 저기 에슬라니안 가셔가지고 저기 토토리 캐시면 됩니다 약간 아니라 그 뭐라 하냐 아 메네그로스 들어가시면 돼요 메네그로스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3차 승직이 됐나요 이걸 2차라고 하나 2차 승직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라 4등급인데요 라 4등급이니까 이 전까지의 아이템들 제가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 아 나 괜히 썼다 방금 그러면 아 이거 화란담비님이 이거 인크리즈 오브 헬스 주셨는데 이거 팔걸 그냥 아 괜히 이거 사서 써버렸네 자 잠깐만요 오케이 어설틀 뭐 마나 마나 통 올려주는 것 같고요 바이탈리티 자 이거 다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 먹어주시고 도술 캐릭터에 대한 스킬 정리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트 이때 메네가세요 네 메네가시기 이길 바라겠습니다 휴 그 다음에 세트 보상은 다 받았지 어 스킬 돈주고 안 배워도 돼요 아 스킬은 출석체크만 잘하면은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장바구니 볼까요 음 암튼 제공을 해줘요 리미티드 해제는 뭐지 아 뭐 이런거구나 아 네네 자 레벨 달성 모상 자 라 4니까 자 라 4까지는 어 저거 뭐야 이거 방금 어 플레이어 오브 워 이거 뭐야 어 자 킵 어 이런것도 있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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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해라 둘 개방을 해놨고 이제 카드를 룬상자를 열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저 하신지 얼마 됐냐고요? 저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총 3시간 4시간 정도 됐습니다. 음 아 피파시제가 오르고 있어요. 그렇구나. 어디 한번 우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리미티드니까 따다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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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룬이 나오게 될지 자 제발 뭐 크리티컬이나 이런 좋은 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나올 수 있는 룬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초록색은 어 모든 저항력 나올 수 있고 회피 방어 아 블루구나. 블루가 이렇고요. 그레이는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MP 흡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MP 흡수 예 MP 흡수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MP 흡수랑 어 MP 흡수랑 HP 흡수랑 MP 흡수 이렇게 두 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블루는 개인적으로는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배워주고 이렇게 배워주고 블루는 개인적으로는 음 블루 어딨어 어 블루는 개인적으로는 모저가 나왔으면 좋겠 좋을 것 같네요. 모저 모든 저항력 슬랭은 요즘도 도술이 뜨고 있나요? 아 저 도술인데 할만합니다. 도술이 데미지도 데미지도 좋고 해가지고 뭐야 이거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단 딴 자 오픈했습니다. 자 과연 어 아 나이씨 아 손이 먼저 갔네 아 뭐야 이거 250 이거 먹어야 되나요? 아 다시 한번 갑니다. 명장님꺼 보고 뱀 캐리겠는데 슬랩 키우고 계심 아 예 저 따라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명장 에 명장이 또 트렌드네요. 네 네 덱뱀이 짱 일 수 있죠. 자 룬산자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룬이 나오게 될지 자 제발 에이 MP 흡수 나오나요? 자 과연 MP 아 나 HP 뭐야 이게 아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루 트라이앵글 룬상자에서 모든 저항력 나와준다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갑니다 자 과연 자 나오시나요? 뭐죠? 뭐죠? 이게 뭐죠? 이거 뭐하는거죠? 뭔 개같은거죠? 물리방어력이라니 웬만이죠? 야 물리방어력 7이면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비유를 해드릴게요 예 가을옷을 입었는데 그냥 파카 하나 입은겁니다 끝이에요 그냥 어디 뭐 방어구가 아니라 어디 뭐 패딩 잠바 하나 입은거 끝이에요 그냥 아니 물리방어력 7이면요 뭐야 어? 아 이런식으로 다크댐 운영하시면은 운영자분들 오래 사시겠습니다 왜냐구요? 욕많이 먹으니까 아니 물리방어력 아 너무한다 아니 초보자를 지원해주는거야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는거야 이게 뭐야 아잇 좋아요 멘트 살았고 너무하네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10이 떠야되요 아 나 진짜 너무하네 물리방어 자 일단은 장바구니 자 오신분 오른쪽에 추천가 질찬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다크헤덴도 명장TV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크헤덴 원탑 다크덴 대통령 명장의 게임방송입니다 어 자 이제 사냥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요? 12 맥스에요? 아 생명력 하나는 이게 맥스구나 이거 어떻게 이거 재활용할까요? 재활용할 수 있죠 맞아 레모나님 이거 재활용할 수 있죠? 솔직히 이거 안쓰니까 이거 다 이거 재활용 누구한테 하더라? 재활용을 누가 해주더라 이걸 야전사령부였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였나? 얘였던 것 같아 튜닝기합성?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아 250피는 찰만해요? 아 그래도 저는 MP 흡수나 HP 흡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리셋하고 승집 옆에 마녀가 있다고요? 야한소리가 나지? 얘는 아니겠지? 프레드 얘 마녀 남자에요 여자에요? 남자죠? 예 달빛 마녀 어디있지? 재활용 안돼요 폭망할 확률 50% 이상 아 그러면은 아예 썩은거나 이렇게 좀 재활용되는거지 이것을 차라리 그냥 갖고있는게 낫다는 얘기네요 그죠? 카이저 옆에 있다고요? 아 거기 가서 해야 되는거구나 하 진짜 너무 귀찮게 한다 아 자 일단은 아이템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란단비님께서 선물해주신 아 아이템 아 드디어 드디어 이제 변신합니다 명장 얻어 터지는 그런 코피나는 눈탱이 밤땡이 인생에서 이제 드디어 탈바꿈합니다 뒤졌어 와 야 뭐냐 이거 야 색깔부터 달라 옵션 색깔 회피사 뭐 방어상 아무튼 엄청 좋은거야 이거 비교 한번 해보기 위해서 리시버를 한번 보겠는데요 야 폭망 50% 망 40% 생명 150짜리는 좁아도 되는데 삼각이 부전하네요 아 3개면 되지 않나요? 색깔이 꼭 같아야되는건가? 자 보자 음 데미지 구해 크리티컬 16 행운 6 행운 6이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고로 아 HP 흡수가 여기 붙어있는데 아 뭘 껴야되지? 아 어떻게 하지? 이건 사냥할때 좀 필요할거 같으니까 예 요거는 껴오고 있다가 어떤 그 타중 잡을때나 성소전할때나 이거 리시버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이게 요거만 넣어놓자 아니 모양만 같으면 되요 아 그래요? 색깔은 상관하는데 250 생명은 끼시는게 좋아요 쓰읍 그래요 아 별로 나는 HP 흡수가 좀 원하는데 HP 흡수나 아니면 MP 흡수 나 M이 M웁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탕 까먹거든요 이빨 다 이빨 다 나가요 이러면은 네 임플란트 일단 예약은 해놨습니다 틀리 예약 자 보자 와 지려 아니 이거 왜 왜 있는거죠 근데 이건 까면은 좋은템이 나오는건가 자 이거 와 잠깐만 팔찌죠 와 어 이거의 아 지금 현재 이거 이 팔찌의 능력치가 왼쪽 라스오브 갓 블레이즈레 이게 파란색입니다 이거 모능 6에다가 HP 흡수 6 어허 크리티컬 히트 요걸 끼워야겠네 이거 링이지 네 링이네요 이것도 링이고 야 빼주고 피파요 피파요 피파는 안하고 일단 이따가 카드 까는 것만 합니다 아 여러분들 빨리 끼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별로 와 야 오우 오우 모조 1 명중 HP 750 자 어디 한번 카드를 카드란다 아이템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냥할 때니까 어 이거 일단 껴주고 자 과연 흡수와 운이 나올까요 크리티컬 아 데미지와 운 운인가 아 크리티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자 요것을 팔아주시면은 짭짤하게 받습니다 320만 쓰읍 짭짤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다듬 보러 왔는데 무인도가 자꾸 보고 싶네요 해드릴게요 무인도 자 일단은 사냥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성소전 때는 또 바꿀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 크리스탈 불크작을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개같은게 나오네요 바로 상점행으로 똥태맹 됩니다 상점행으로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아 이거 빛나는 거 왜 빛나는 거지 근데 이게 대체 뭘까 캐치템인가 이리 보자 자 볼게요 일단 아 아이템 요기 아 이거보단 저 이걸 껴야겠다 H북수 이거 버려주고 자 링들 다 뺐어요 일단 팔찌 팔찌도 빼주고 이것도 빼줍니다 자 목걸이 껴주고요 아이템부터가 전설 이름인데 아 아이템 색부터 네 라스 오브 갓 갓 블레이스릿 어 잠깐만 내가 근데 이게 근데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왜 아 좋긴 좋다 괜찮네요 크리티컬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게 또 어디야 어우 여깄다 아 크으 레오 엠버 블레이스릿 10급입니다 X면 10이에요 10 행운이 12고요 크리티컬 히트 30에다가 데미 14 회피율 6 방어 6 보조 11 이거 꼈는데 야 치명타 쑥쑥 올라가요 아뇨아뇨 아까도 설명했는데 또 한 번 설명드립니다 다 된 하고 어 피파 어 상자 깐 후에 그 다음에 어 피파 이제 상자 깐 후에 이제 생존 게임 갑니다 링 데미지 15 크리티컬 히트 28 행운 12 회 6 방 6 보조 11 오우 이것도 똑같애 야 링이 어마어마하네 이거는 보통 정도고 자 이제 템이 또 좋은게 있나 볼게요 아 잠깐만 여기에도 있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아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고 잡으러 가면 얼마나 세질까 오 이거네 이거다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또 없나 자 일단 빼보자 이거에요 이거 이거는 행운이 마이너스 4고 행운이 마이너스 4인데 왜 색깔을 바꾼거지 뭔 차이가 있는거야 이거 아 지금 끼고있는거랑 비교하는거구나 얘가 색깔이 왜 바뀌지 이거 라스오브가웃은 왜이렇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받은거라서 어 일단 넣어놓을건 넣어놓자 오케이 넣어놓구요 버클 이것도 넣어놓자 그리고 이제 윗돌이랑 아랫돌이 좀 입어줘야겠네요 장갑 필요하고 됐어 와 야 이거 장난아닐네 컥 야 이것도 엄청 좋은건데 사실 한 20억 20억정도 하는 아이템인데 이걸 또 후원을 해주시고 게임돈입니다 물론 현실 실제돈 20억이면 아따 요거 링 하나면 아파트 삽니다 네 자 일단 좋은 팔찌를 꼈어요 염주 브레이슬이 또 있는데 아 이거 왜 안넣지 자 이 3개중에 골라야됩니다 어 이것도 넣고 음 요걸 해야될거 같은데요 모 6에다가 HP 흡수 6에다가 4 4 7 4 4 7 안되죠 어 요거네 오케이 요거 꼈고 자 이제 링 두개는 꼈어요 다 모능에 HP 흡수 옵션들이네 그러니까 때릴때마다 HP 흡수하니까 거친 사냥터로 가서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거죠 자 교체를 해주고 바지 갈아입고 윗돌이 갈아입고 크으 자 지금 현재 치명타 270이구요 기본 최대 데미지가 206 200을 돌파했습니다 전에는 200 돌파 못했었죠 자 여기다가 또 상 아이템을 껴주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 하나 끼고 이렇게 껴야겠네 자 타임 어 이거는 자 이것도 지랄 질입니다 이거 질들의 코즈 그린 자 옵션이 마방사에다가 크리티컬 히트 28에다 데미 15에요 자 이것도 질들의 코즈 그린인데 옵션 세트면은 4개 세트면은 모능이 7되고 세트일수록 이걸 많이 낄수록 이 코즈업을 많이 낄수록 세트 옵션이 더 붙는거죠 일단 마방사에다가 모조 15에다가 HP 흡수 9 데미지 감소 5% 모능 1 HP 흡수 1 탈바꿈했습니다 아 나이스 자 이제 넣어놓자 네 그러니까 링에다가 좀 더 이제 그 손이 있으면 손톱을 깎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맨유큐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젭을 이제 껴주는거죠 어 넣어주고 어디보자 요거는 뺏기고 됐어 자 이제 가볼까요 자 I를 눌러서 확인을 해볼까요 치명타가 298 최대 데미지가 222 197이 최소 데미지 그러니까 200은 일단은 막고 들어간다는거에요 한번 휘두르면은 200 다 한다는거죠 여기서 치명타 툭툭툭 떠버리면은 300 300 300 막 이렇게 뜰수도 있다는거 자 여기서 아까 그리고 룬중에서 끼라고 하셨는데요 어 바로 이 이걸 끼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간질간 막 끼고 싶어 죽겠지만 그래도 넣어놓자 허리 바꾸신건가 아니 허리는 지금 끼고있는게 더 좋아서 벨트랑 신발을 안바꾸시나요 네 지금 끼고있는게 더 좋습니다 지금 끼고있는게 비비드 아머버클 X 10급이구요 비비드 아머슈즈 X 10급 아 크리티컬 히트 30에다가 데미지 14 데미지 15에다가 크리티컬 히트 28 아주 좋아요 네 비비드 지린다 네 지리죠 아 게다가 이제 400에다가 어 민첩 400이랴 오 되네 어 민첩 400이네 됐다 이제 4995 KJS 리밋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네 이따회요 알겠어요 네 천만원 캐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생존깬만 골라서 보시나보다 네 어 400 맞춰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올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프레이브 오브 워 하기 전에 일단 밑으로 가보자 하기 전에 자 일단은 찌라시 많이 뿌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방송 명장TV 하기 전에 또 한번 음 카르맨한테 가서 성설을 껴주는게 좋겠죠 일단은 칭표 빌릴때 지금 MP 흡수가 없으니까 소모량 감소에다가 행운과 이제 크리티컬 히트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밍사망꾼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우산이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장갑이요 장갑 바꿨습니다 장갑 바꿨죠 네 이렇게 싹 바꿨습니다 지금 신경 써주신 점 감사합니다 자 숨돈으로 이동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도우슬레이어 스킬에 대해서 한번 총망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플레이 프레이브 오브 워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공격 스킬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놓자 프레이브 오브 워 어디있는거지 방금 아 패시브구나 이거 뭐야 프레이브 오브 워 캐릭터 HP와 물리 데미지를 영구적으로 상승시킨다 아 피통 상승이구나 와 거의 만피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자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0대와 1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파워브랜드 와일드 스맷이죠 네 썩은 어떤 스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레벨 1때부터는 꾸준히 파워브랜드로 이제 공격 범위 넓은 범위로 이제 다수를 때릴 수 있는 이 파워브랜드로 레벨 한 50정도 이상까지는 갈겨주시는게 좋습니다 무기는 받는거 없어서 네 그대로인데요 예 무기는 그대로입니다 타봅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 모든 정신력을 도에 집중해서 명중률 향상 됐고 고스트블레이드 자신의 힘을 극대화해서 지속지간 빠르게 도를 휘둘러 잔상을 일으키면서 아 명중률 향상이구나 이게 고스트블레이드가 어 이베이션 온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을 노리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회피율 상승 쉐도우워크 빠른 발로님을 통해 어 짧은 순간의 적과의 거리를 좁혀 공격하는 기술로 적을 기습하거나 동마는 적을 추격할 때 유용할 수 유용할 수 아 쉐도우워크 이거 뭐지 아 달려가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은 쉐도우워크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자 연속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쉐도우워크 쓰고 이렇게도 되는지 자 블리즈워크 쓰고 아 오래걸리구나 아 쉐도우워크를 먼저 여기다 쓰고 아 와 봤어요 방금 아 이게 연속적으로 되네 어 쉐도우워크 쓰고 보셨죠 여러분들 아 이게 연속적으로 될 수 있겠네 아 리소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와일드 타이프는 뭐지 아 돌려주는 거지 어 이런식으로 콤보 만들어가는 거네 쉐도우워크 쓰고 잠깐만 이거 부드럽네요 스킬이 네 그 랩 1 스킬이 아니라 원래 100대 스킬이에요 아 네 그쵸 예전에 쉐도우워크 쓴 다음에 아 잠깐만 아 이게 연속으로 안됐어 쉐도우워크를 쓴 다음에 아 아 잘못썼다 쉐도우워크를 쓴 다음에 아 잠깐만 다시 쉐도우워크를 쓴 다음에 어어 얘 왔다 왔다 어어 이거 재밌겠는데 와일드 타이프니 여기 있지 어 잠시만요 왜 못쓰는 거야 왜왜왜왜 가만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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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있어 왜 당황하나요 지금 옆에 이제 부담스럽나요 아 야 조로다 조로 다 배워버리네 그냥 어 여기서 아이템 못 얻었죠 결국은 어 배웠나 나 이거 배웠는데 어 네 이거 이거 아니구요 피비린내 나는 상자를 먹으러 갑시다 이것도 아니고 아 쉐도우워크를 먼저 해야 되구나 이 성서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왔다 갔다 아 거의 뭐 리신처럼 이제 다를 수가 있겠네 잘만 하면 아 나 힐슬 음 쉐도우워크가 이런거구만 일단은 시끄러우니까 잠깐만 누워있을래 그렇지 눕혀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쉐도우워크고 좀 많이 쓸 수 쓸모있을거 같아요 되게 음 쉐도우워크 연속적으로 쓸 수 있겠네 포텐셜 익스플로전 돌을 매개체로 하여 고도의 정신집중을 하여 육체에 숨어있는 정력을 아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기술이 시전되는 동안 힘과 민첩이 상승한다 버프군요 허리케인 콤보 돌을 폭풍처럼 휘둘러 회오리치는 도의 잔상으로 상대방을 난자해보인 어? 난자해보인 난자가 뭐야 정자해보린다 하지 난도질한다는거죠 예 허리케인 콤보는 어떤걸까 허리케인 이거다 이거 한번 써보자 블리지워크만으로도 그거 되는데 아예 붙는건 되는데 블리지워크를 계속하면은 약간의 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야 이게 잘 보세요 블리지워크 하면은 하고 바로 이동이 안돼요 이게 좀 느려 한번쓰고 느려요 쓰고 이 정도 스피드인데 자 잡으세요 쉐도우워크 한 다음에 바로 움직입니다 야 이게 여러명 있을 때는 얘 베고 얘 베고 이게 딱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되시죠 에이요 네 어서오세요 그렇지 아 어 행운 떴다 아 사탕이라니 아 나이가 몇인데 사탕 감사히 받아야죠 어 이게 이렇구나 네 빨리 이동하면서 이제 칠 수 있죠 컨트롤을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내가 이거는 기존에 없는 어떤 콤보인 것 같은데 내가 창조해 한번 해봐야겠다 문 라이트 세이버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를 순식간에 양단할 정도의 스피드로 적을 공격합니다 하여튼 이거 형용사는 하여튼 엄청나게 붙였어요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를 순식간에 양단할 정도로 스피드로 적을 공격을 합니다 문 라이트 세이버 그냥 뱀다고 하지 아유 하여튼 뭐 형용사는 하여튼 얼마나 화려한지 이거야 이게 뭐 보름달 형용사 뭐 이게 초승달 어쩌거야 아이고 많이도 했다 많이도 했어 아 자 일단 기름값을 위해서 총 같은 거 챙겨주시고 문 라이트 세이버 허접합니다 쓰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쓰면 됩니다 차징파워 도의 정신집중에서 정신집중 하지는 엄청 막이네요 이 정신으로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 도의 정신집중에서 붉은 검기를 끌어내서 저게 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음 데미지가 올라가나 보네요 멀티 앰퓨테이터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도의 자체에 잔존하는 검기를 정신집중 후 아니 그냥 스톱 먹인다고 하면 될 거 가지고 도의 자체에 잔존하는 잔존하는 검기를 정신집중한 후에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네요 평소보다 더 강력한 공격력크를 발휘합니다 음 잡으세요 이게 스턴 먹이는 겁니다 요렇게 뭐 던져가지고 분메랑 같은 거 던져가지고 스턴 먹이는 거죠 데미지 아 먹이고 끝이구나 공격은 아니구나 이게 그렇구만 네 피파 상자는 이제 피시알림이 5만원 아치 패키지를 구매하셨다고 하니까 명장의 손으로 명장 손으로 열어드립니다 코너 진행합니다 아무튼 붉은 걷기는 이제 멀티 앰퓨테이트 아 멀엠 아 멀티는 진짜 무조건 필수입니다 멀티 걸어놓고 이제 바로 달려가는 거죠 토네이터 세이버 도의 길을 땅으로 낙하시켜서 넓은 범위에 대지의 충격을 가해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 쓸모없는 스킬입니다 토네이트 세이버 한번 보러 갈까요 어? 야 뭐야 아이씨 됐다 오케이 토네이트 세이버 한번 볼게요 토네이트 세이버가 여기 있다 토네이도 세이버 어떤건지만 봐야겠다 아 이거야 아이고 참 간지도 낫나 간지도 나 어 방금 뭐한거야 아 이게구나 토네이도 세이버는 그냥 이제 때리는 찍어버리는 스킬이고 어스케이크 잠깐만요 어스케이크는 대지의 깊숙한 곳에서 치맥을 통해 배고픕니다 치맥을 통해 흐르는 거대한 배고픔의 에너지를 소환하여 시전자의 카드를 일시불로 그어버리는 시전자의 생활비에 막강한 피해를 입힙니다 대지의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를 소환해서 시전자의 일직선상에 위치한 모든 적에게 아 공격범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스케이크 이겁니다 오우 멀리가네 요정도 요정도면 음 타이프나 밴파 기술관이요 그러니까요 네 이종소면은 이제 뭐 땅굴 기능사예요 거의 어스케이크였고요 버스커 적을 물리치고자 하는 분노와 의지를 도에 담아 전투밖에 생각하지 않은 광정사 상태로 또라이 상태로 변모하여 명중률과 공격력을 향상시키지만 방어력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죽이고 봐야죠 방어야 뭐 이제 도술이 있는 게 뭐 가빠인데 뭐 버퍼임 아이 버프입니다 버서커 쉐도우 댄싱 먼 거리의 적에게 자신의 잔상을 빠르게 돌진시켜서 적을 배워버립니다 어? 그래? 쉐도우 댄싱 이것도 달라붙는 건가? 아 헷갈리게 할 수 있구나 오 이런 거야 아 오지마 부담스럽게 오 크리티컬 떠서 이게 밀려났어요 오호 야 대박이다 이것도 좀 잘 사용하면 멋있겠는데? 어 한 방을 싹 배버리네 검도하듯이 어 오케이 알았어 잠시만요 오케이 카톡 했고 잘 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쉐도우 댄싱입니다 그 처음에는 콤보를 그니까 이제 멀티 엠피테이트 뿌려주고 쉐도우 워크 그 다음에 블리즈 워크 달라붙어준 다음에 또 도망가면은 쉐도우 댄싱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보단 블리즈 워크가 제일 좋아요 요거는 이제 글쎄요 이혜주님 키오스크님 어서오세요 하냅니다 타이푼 도의 매치는 건기를 화려하게 운영하여 대기 중에 에너지와 총 충돌을 유도해서 태풍을 일으켜서 적을 공격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합니다 기상청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상청 기술 타이푼 보실까요 타이푼이 타이푼이 있을텐데 그냥 타이푼이었던 것 같은데 어? 안나오네? 그냥 타이푼인데 어디갔지? 스킬 레벨 100 찍으면 스킬 딜레이 없어지는게 대부분인데 몬스터 그냥 돌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타이푼 있었는데 아 어디갔어 여기있다 이걸 왜 내가 갖고있지? 어 이거죠 잠깐 동안 스턴을 먹이는거죠 어스퀘이크는 빼주자 그리고 여기다가 타이푼을 어 타이푼 되있네 와일드 타이푼도 여기있네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와일드 타이푼 넣어주고 한 번 더 돌려주고 멀티로 어 쓰레기 그럴 수 있겠네 예 잠깐 스터먹이는거죠 잠깐 잠깐 좀 세네 얘를 해봐야겠다 와일드 타이푼에다가 한 번 더 이제 돌려주고 스터먹이고 블레이즈 워크로 네 이런 피 반을 깎을 수 있겠구나 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뭐 연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거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와일드 타이푼 아니 타이푼이었습니다 타이푼보다 와일드 타이푼이 훨씬 더 좋죠 버닝솔 이거는 괜찮습니다 도의 끝에 화염을 응축시켜서 적에게 발사하여 공격하는 스킬로 응축되는 시간에 미래하여 공격력이 상승한다 음 던져주는거지 버닝솔은 에네르기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누를수록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던지는거고 누르면 누를수록 더 커지게 되죠 위력이 더 커지죠 네 아 얘네 또 귀찮게 오냐 이게 바로 버닝솔 되겠습니다 버닝솔도 한번 갖고는 있어보자 이것도 쓰레기라고요 네 그렇지 베어주고 자 이게 버닝솔이었구요 와일드 타이푼은 타이푼 스킬의 강화형 스킬로 기존의 스킬의 위력을 유지한 채로 다소의 공격을 공격할 수 있다 블레이즈워크 블레이즈워크는 아아 이게 원이구나 순간적으로 적에게 접근해서 화염의 화염의 도로 잔상과 함께 적을 수차례 난도질하여 공격한다 보자 한번 블레이즈워크 이거군요 어떤건지 볼까 달려가나요 야 뭐야 이게 아아이 뭐하는거 장난 장난하나요 잠깐만 혼돌같은거 주나 출책을 했는데 혼돌을 안주는거 같기도하고 그리고 사냥할때는 이런거 껴죽으면서 해야지 또 스킬 레벨업이 될거 같으니까 이런거 한번 껴주면서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멀리서 때려준다구요? 아 붙긴 붙네 어 이걸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뭐지? 어 연속적으로 돼 이거 뭐야 이거 나 뭐하는거야 지금 어 지나가기만 하는데 투보다 모션 딜이 없어서 범... 아아... 그래요? 섀도우 워크 뭐야 갑자기 어 그럼 괜찮은거 같은데 딜레이 없어졌다구요? 아아... 지금 모션이 풀어진건가? 뭐야 어떻게 내가 모션 푼거야 뭐야 이게 섀도우 워크 블리즈 워크도 괜찮을거 같은데 어 섀도우 워크랑 블리즈 워크랑 엄청 좋네 스읍... 아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볼까 음... 섀도우 워크 와일드 타이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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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쓰레기니까 버리고요 섀도우 워크 F5 와일드 타이푼 빼주자 어? 블리즈 워크 왜 빼졌지? 잠시만요 아 섀도우 워크 블리즈 워크 섀도우 워크 멀티 앰피투에이터 잠깐만요 음... 이렇게 해볼까? 잠깐만 섀도우 워크 음... 연속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 투보다 모션 딜이 없어서 범크래쉬랑 같이 쓰기 좋아요 범크래쉬는 뭐지? 아... 달려가면서 붙는거 붙는게 되게 많네 아 제게샤님 어서오세요 화냐합니다 리님 어서오세요 저는 자리 딱풀님 어서오세요 자리에 자러 가기 전에 추천하러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도핑테스트님 어서오세요 아이 좋아요 네네 섀도우 워크 말고 그냥 블리즈 워크도 두개를 쓰라구요 아... 그래요 블리즈 워크는 여기있구 섀도우 워크는 여기있구 아 그러니까 적은 여기... 낮은거보다 훨씬 높은게 더 이제 효율적으로 좋겠지 아 시정거리 7이네 좋다 좋다 더 멀리있는 애한테 쓸 수 있겠네 좋아 에어실드 돌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의 공기의 에너지를 이용한 방어막을 형성하여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같이 다르네 모구초님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피해를 현저하게 감성시키네 방어률을 올려준다는거고 스피스트림 돌을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휘둘러 빛의 기둥을 일직선상으로 내뿜는 기술로 대상과 유효 변경 안에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게 블리즈 워크죠 블리드 스톰이지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비승직 스킬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승직 스킬을 알아볼까요 블리드 스톰 돌을 강하게 내려치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일직선상의 적에게 광력 공격을 가한다 볼까요 한번 아 이거구나 아 이게 태풍이야? 폭풍? 아 방어막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끼고 있습니다 에어실드 차징파워 포텐셜 코스트 플레이어 조가 이렇게는 끼고 있구요 자 승직 스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그마 데토네이션 하늘에서 돌을 낙하시켜 마그마의 회오리를 일으켜 넓은 범위에 피해를 입힙니다 요거는 거의 호루스 시절에 쓸 수 있을 법한 아주 추천해줄만한 스킬이죠 네 명전히 밥 먹으면요 저는 먹긴 먹겠습니다 대충 블리즈 워크가 또 하이라이트죠 순간적으로 적에게 접근해서 화염의 도로 잔상과 함께 적과 적 주변을 수차례 난도질하면서 공개합니다 블리즈 워크 스킬과 쿨타임 공유합니다 아아 뭐야 그럼 같이 못쓴다는 얘기네 이럴수가 그 얘긴가 자 한번 볼까요 블리즈 워크 쓰고 블리즈 워크 2를 쓸 수 있는지 아 안되네 아 이게 끝나야지만 되네 예 맞네요 요정도 스피드랑 어 뭐지 방금 어 되게 오래 걸리네 와 크리틱을 맞으니까 한방에 죽었네 에어실드가 물리방어력 50% 올려줄텐데요 아 좋네요 다른 애는 잘 몰라서 피파할 때 올게요 네네 이런 개같은걸 주다니 블리즈 워크를 쓰고 다른 애한테 쓰면은 몇초 걸린지 봅시다 자자자 준비 시작 잠깐만 1 2 3 아 3초정도네 어 쉐도우 워크는 몇초인지 볼게요 1 2 어 2초정도 블리즈 워크 1은 1 2 3 똑같이 적용됩니다 블리즈 워크 2랑 그렇다면 어 쉐도우 워크 다음에 아 멀티 엠퓨테이터 빼자 이거 빼고 F6이나 놔두고 쉐도우 워크를 앞으로 해놔야되는데 블리즈 워크 1이 이렇게 가고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면 쉐도우 워크 블리즈 워크 이렇게 된다 1 2 3 야아 이렇게 되네 야아 콤보 괜찮다 아 크래쉬 워이랑 같이 쓴다고요 어 잠깐 일단 정리좀 할게요 잠시만요 오래 누르고 있고 싶은데 애들이 먼저 쓰러지네 덱스킬 찍고 제접해야 스킬 쿨이 없어진다고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그아웃했다가 들어간다는걸 말씀하시는거죠 제접이 이 자리가 잘 걸렸는데 인벤에 공간이 왜 없어 흠 네네 흠 또다시 힐슬의 악몽이 시작되는건가 여기에 뭐 하나 더 배울게 있다고 해서 자 드래곤 허리케인 드래곤 토네이도의 강화형 스킬이며 드래곤 토네이도 여깄네요 드래곤 토네이도 드래곤 토네이도 강력한 대기의 태풍을 수환해서 적을 추정하며 공격합니다 수환의 태풍은 점점 커세집니다 이게 드래곤 토네이도죠 어 그냥 범위로 이제 지정해서는 안되고 누굴 클릭을 해야되는구나 이렇게 걸리나요? 아 또 하나 걸릴 것 같은데 돌려지나? 아 저거 추적한다고 했는데 추적하나요? 아 네비처럼 따라갑니다 네비처럼 붙으면 어떻게 될까 돌아가나요? 데미지는 다나요? 데미지가 안다네? 아 태풍들이 여러개가 소환되네 네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얘 방금 오케이 좋아 깜짝깜! 됐어 야! 아아! 리미티드 글래디에이터 아잉 좋아요 아 드디어 배웠네 아 리미티드 글래디에이터 어딨죠? 아 드디어 배웠네 리미티드 글래디에이터가 보자 아 여깄네 글래 여깄네요 고대의 검투사의 강력한 힘과 방어력을 이어받아 도사용자의 강력함을 극대화시켜 자신의 방어효율과 데미지 상승 결론은 방어효율과 데미지 상승이에요 여깄다 어 1,2,3까지 있네? 그럼 여깄다가 글래를 놔둬야겠다 써봐 쓴건가? 됐다 이게 글래네 데미지가 방어상승 현재 제 데미지는 치명타가 338이 됐고요 최대 데미지가 251 아까 처음 또 보신 분들 아시죠? 200이었는데 250이 됐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좋아요 또 뭐야 아 나이스샷 야 새끼 강아지들마저 자비란 없습니다 어 너무 좋다 알아갈수록 재밌는 게임이네 드래곤 허리케인 배웠냐고요? 아 예 단가학원에서 자격증 관련한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해가지고 드래곤 허리케인 기능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어요 드래곤 허리케인 드래곤 토네이도의 강화형 스킬이면서 불회오리를 일으켜서 적을 추적하면서 이게 방금 쓴 거 아닌가 아 이거다 이거 안 쓴 거다 방금 쓴 거는 이거네요 드래곤 토네이도 그죠? 이거예요 근데 드래곤 허리케인은 이겁니다 더욱더 강력합니다 야 네 돌아가면서 애들 생사람 잡고 있어요 그냥 다 뿌시고 다닙니다 야 진짜 재앙이네 애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이거 좀 가줄래? 아 야 이거 너무 유용한 스킬이다 오 나이스샷 야 베리브 굿굿 베리굿 F2가 버닝솔 버닝솔 내가 쓰게 될까? 버닝솔을? 아니야 버닝솔을 쓰게 될까 과연 버닝솔 드래곤 드래곤 허리케인을 이렇게 지정해서 쓸 수 없네요 하지만 버닝솔은 안 보이는 적 투명한 애를 잡을 때 이렇게 한번 찔러볼 수 있죠 이렇게 어휴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요정도 범이구나 자 오신부터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찬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걸 요정도 오케이 음 좋아요 어 되게 콤보 만들면 장난 아니겠는데 누구랑 한번 뜰 때 왜냐면은 제가 한번 움직이면서 삭삭삭삭삭 움직이면서 때리면은 얘가 클릭을 할 때도 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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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암튼 자 이게 방금 것이 이제 어 드래곤 허리케인이었구요 프레이어 오브 워 이거는 영구적으로 이제 피통이랑 물리데미지 상승시켜줬고 인크리즈 오브 헬스는 체력 올려주는거고 이베이전은 어 캐릭터의 회피율 100 명중 100 물리공격 40 마법공격 40 증가 최대 생명력 800 증가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를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랑 격이 좀 큰거죠 네 체력 올려주는 것까지 바이탈리티 네 잘 알아봤습니다 자 내려볼까요 범프레시 범크레시 워크 요거는 이제 대상에게 빠르게 돌진하면서 지면에 충격을 가해서 폭발을 일으켜 대상과 대상 주변의 적에게 피해를 일으힌다 요것도 이제 붙어서 싸우는거에요 리신 아시죠 여러분들 싹 붙잖아요 예 리신같은 공격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성한 전사의 포요 어 고대 전사의 영원히 슬레이어에게 보호막을 감싸 모든 능력치 생명력 방어력 모든 저항을 크게 상승 요거는 진짜 버프계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노란 계란 노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래 글래부터 쓸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 F7이지 어 F7이니까 됐어 됐어 자 글래갈 1번입니다 버스워커 에어실드 좋아 자 이렇게 됐고 자 범크래시 워크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아 요거네 자 범크래시 워크가 지금 7미터면은 엄청 길거든요 블리즈 워크 자 7미터가 거의 만 만렙이라 할 수 있어요 예 요거 요거 괜찮다 요거 괜찮다 그럼 요거부터 쓰고 쓰읍 근데 이제 몹 잡을때랑 이제 배치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되긴 하는데 버닝솔 와일드 타이푼 와일드 타이푼 이거 써야되나? 한번이죠 와일드 타이푼 솔직히 버리자 그냥 어 와일드 타이푼 보다는 그냥 아 이것도 조합을 어떻게 해야될지 그렇죠 예 버닝솔이 이제 여기저기 찔러보는거죠 곡괭이로 거의 자 시간이 진짜 없다는걸 느낀다네 하면서 근데 재밌는 게임할때는 이게 정신이 좀 말장해요 내가 힘들었던 게임은 뭐냐면 소마라든지 세인츠로우 좀 난해한 게임들 A00님 어서오세요 하냐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버닝솔 쓰읍 아 이거 어떻게 써야되나 말해내 이거 개립갔네 자 아무튼 던져주고 버닝솔도 이걸 이거 다 이제 스킬 레벨을 올려놔야 좋을 것 같아요 잠시 74 89 되게 오래걸리는 것 같은데 100 됐습니다 자 오케이 이것도 100 오케이 다 100 다 100 오케이 됐어 다 100이고 음 여기서 배치만 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어 어 어 자 일단 드래곤 허리케인은 들어가야죠 버닝솔은 좀 나중에 있는 걸로 하고 타이푼보다는 드래곤은 허리케인 뿌려주고 아 이게 드래곤 허리케인 안 쓰지 않나요? 드래곤 허리케인보다는 드래곤은 드래곤 허리케인을 언제 배우지 이걸? 이거보다 블리즈 워크가 더 좋지 않나요? 아 아닌가? 드래곤 허리케인이 더 좋으려나? 블리즈 워크 음 블리즈 워크 1은 왜 이렇게 소모량이 많아 음 보자 아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와일드 타이프는 솔직히 타이프는 안쓰니까 버려주고 멀티 앰퓨테이트 멀티도 음 멀티라 어 멀티 앰퓨테이트 이거는 그냥 사냥할 때니까 빼주자 어딨지? 여깄다 이거 빼주고 허리케인 쓰고 그니까 쉐도우 워크 붙어서 허리케인 한번 써주고 아야야야 허리케인 한번 써주고 아 미안하 허리케인에다가 드래곤 토네이도도 한번 써주면 좋겠죠 같이 이렇게 드래곤 토네이도 그리고 자 버닝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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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우야 애들 막 공격 다 들어가요 지금 아 깔 필요없어 자 개 사료 나주세요 개 사료 안주네요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아 여기 하냐 여기 하냐 역선생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땅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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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막혀 2층에서 내가 블레이즈 워크를 배웠기 때문에 네 이제 3층으로 가면 되죠 3층에 뭘 배워야되는거죠 3층에서 좀 내 스킬에 익숙해야된다 아 3층까지 다 배웠어요 제가 그럼 여기서 한번 스탯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래는 배웠고 자 버퍼를 다 발랐을 때 어느 정도의 데미지와 회피율과 능력치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요정도가 392까지 나오네요 표요쓰면은 338 4 400까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드래곤 허리케인 써주고 그리고 토네이도 써준 다음에 그렇죠 네에에에에에에에에 블레이즈 워크랑 똑같이되네에에 그럼 이럴거라면은 어 내 돌아가면서 잘 때리는데 오 나이스샷 다 잡았으니까 나가야겠네 이제 사탕이나 좀 얻는다는 개념으로 어랍쇼 배웠냐구요? 어랍쇼? 아 어 일옵션 일옵션은 일옵션 안배운거 같은데요 일옵션 없습니다 일옵션을 배우려면 여기서 배워야되나요? 블레이즈워크1 보다는 그냥 어차피 그 소모시간이 똑같으면은 이렇게 해야될거 같은데요 쉐도우 다음에 블레이즈워크 요런식으로 왔다갔다 버닝솔은 솔직히 좀 킵을 해야될거 같고 요렇게 해놓자 오케이 요게 제일 요게 제일 좋을거 같아요 스턴도 이제 있긴 있지만 그게 엄청나요 아아 아 여기서 배우는건가요? 야 뭐야 아 이걸 이 숫자를 순서로 바꿔놔야겠다 자 쉐도우 워크죠 쉐도우 워크 두번째로 알겠어 다음충이 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어 드래곤 허리케인 배웠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명장은 게임방송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자 타정관의 언어는 필요없어 어 펫도 지금 경험치 얻으면 좋을텐데 펫은 제일 말랩이 몇이죠? 펫은 아 얘네들이 어느새부턴가 이제 그냥 동네 꼬마가 됐어요 이제 껌으로 잡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는데도 밤이 되면 되게 이제 어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예 벤파들이 더 이제 강해져는 그런 시간이라서 음 네 잡아주고 50이에요? 어우 내 내 카밀라는 60인데? 뭐지? 자 여기서는 자 태풍 한번 소환을 해주고 잡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렇지 아 62위 말랩이에요? 아 오 쫀다 내 펫을 볼까요? 자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여기다 낑겨놔도 되는거죠? 낑겨놓으면 같이 오르는건가? 오 13일 남았어 그렇지 제가 옛날에만해서 아 네 가자 가자 마가레트님 어서오세요 하냐합니다 오케이 그렇지 다 야아 잘피한다 자 태풍 한번 뿌려주고 여기도 뿌려주고 그렇지 한번 네 한번 건너주고 그렇죠 아 5848님 저도 아는척했어요 네 아 5848님 또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어서오세요 5848님 국회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건넜다가 아 네 다시 건넜다가 때리긴 때린거야 근데? 아 때리긴 때리구나 어 어 자 이렇게 되면 콤보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해줄 최종적으로 콤보 라4까지의 콤보입니다 섀도우 워커 쓰시고 블리즈 워커 쓰시면은 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갈길 수가 있어요 어 아 야 왜 이렇게 안쓰러지냐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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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궁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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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생님 포텐셜 익스플로션 써주고 블리즈 워크 섀도우 워크부터 써줘야지 더 스피드가 빠릅니다 섀도우 워크 쓰고 이렇게 야 왔다갔다 왔다 갔다 같이 1번 누르면은 공격전 폭주가 발동해서 더욱더 빡세게 때리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아 오늘은 아 2시쯤에 이제 칼방종 할 것 같아요 지금 아 제가 작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미처 못하고 왔는데 자 여기 바로 숨겨진 라운던전 숨겨진 스킬책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범크래쉬 워크도 써야되구나 아 맞어 맞어 아이고 왜 안써줘 돌이랑 먹었지 어 아 너무 안썰린다 야 아니 무슨 이게 정육점 온 것도 아니고 빨빨리 썰어 빨리 아 나 왜 이걸 안쓰지 자꾸 이렇게 그렇지 좋아요 오 되게 1 2 오 되게 이거 되게 좋은데 모션이 풀렸네 나 어 데미니가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오 야 이거 진짜 범크래쉬 워크랑 같이 갈겨 쓰면은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렇지 됐어 아냐아냐 먹지마 먹지마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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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이것도 참 옛날 노랜데 아직까지도 아니 뭐 이런 것만 나와 범크래쉬 워크 요것도 한번 써보자 그렇지 자 와 야 이게 태풍이 장난 아니네 태풍도 장난 아닌데 그 도우 스킬중에 파란색이 뭐 무슨 떨어지면서 나오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것도 장난 아닌 것 같던데 그렇지 아 야 연속기가 나왔네요 지금 벌써 다크덴을 킹오브파이터로 만들어버리는 명장의 콤보 여러분들도 써보시면은 아주 알뜰하실 것 같습니다 인체분이 없어도 그냥 혼자서도 거뜬하네요 썰어버려 오우 야 연속기 나온다 야 하나 자 쉐도워크 범 아 지금 범 안나왔네 아 쉐도워크 범 그렇지 쉐도워크 범 블레이즈워크 네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는 이제 사냥할때는 블레이즈워크로 그냥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더 편리하고 하니까 누구 뭐 잡을때나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되잖아요 예 그럴때나 이렇게 하는걸로 하고 뭐 남았다고 했죠 아까 아잇 그게 뭐 1옵션 남았다고 했죠 확실하게 남은거 맞죠 아 새벽이니까 아 아른해진다 자 오시면 또 오른쪽위에 추천과 절차단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예 풍은호님 아 오늘도 꿀재멘트 부탁해요 했는데 오늘 좀 매진된것 같은데요 흠 흠 흠 엠 확률을 옮겨보자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런것만 나와 블레이즈워크로 해야겠어 블레이즈워크를 맨 끝으로 배치 덤 크래쉬워크 붙는게 너무 좋네 쉐도우워크도 한번 써볼까 아냐아냐아냐 어차피 지금은 사냥하는거니까 예 사냥에만 초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 크래쉬도 빼고 뒤로 F5 쉐도우워크도 뒤로 빼고 됐어 이걸로 엠 이걸로 아 자 광고하는걸 보셨군요 아이 감사해라 템은 무슨 셋이예요? 잠시만요 예 보여드릴게요 템은 지금 모눙 6에다가 HP6 남성용 기성복입니다 네 회피 2에다가 방어 2에다가 모듈 3 모눙 6 HP6 2 2 3 크리틱 리드 덴크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덴크 셋인데 이제 다 그런 세트는 아니고 덴크 신발 덴크 벨트 6 6 2 2 3 덴크 덴크 몹흡셋 아 네 그렇게 말해야되겠네요 아 무조건 붙으면은 토네이도 한번 써주고 이제 작업을 해야겠네 그렇지 야 순삭이다 이거 태풍 역시 자연의 힘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합니다 아 다 그냥 돌아가시네 그럼 나 피 흡수가 생명흡수가 117이구나 야 이정도면 여러분들 혼자서 도 뭐야 드라클라 쓸어버릴텐데요 진짜 농담 아니고 하지만 오늘은 성조게임 보고싶어하시는 분들 있으므로 사냥까지는 하지 않고 스킬뿐만 얻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짱이나 야 이거 지우개네 이거 태풍 엄청 세네 1업점까지 깔아주면은 순삭돼요 아하 그 밑에 불 불가시나오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오케이 좋아좋아 언데드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쌀벌레임 또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붙은 다음에 피해주고 자 블레이드 워크하기 전에 토네이드 한번 써주고 그렇지 자 갈겨주면은 순삭됩니다 마그마템 이럽션 드디어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자 됐어 버려주고 아 드디어 나왔네요 네 쌀벌레님 오시니까 나오네 어서오세요 와바바바바밤 팽 퍽 자 재단 얻었으니까 이제 잠깐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러 가기 전에 템 정립으로 할게요. 판매 자 이런 아 데스니틀 이거 비승직이구나. 자 파멸의 보물 파멸의 보물함은 말이 파멸이지 멘탈을 파멸해줍니다. 좋은 템을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주면 될 것 같아요. 어? 장난스럽게 한번 발라볼까요? 하는 건데 잠깐 생각이 짧았던 생각인 것 같고. 자 일단 팔아주고 이것도 패소성은 초기화하는 개뿔 필요 없죠. 인크리즈 오브 헬스는 담아뒀다가 팔기로 하고 음 됐어. 출발할까요? 뭔가 명장 명장이 운이 아니신데 한두 시간 걸려야 되는데 오늘은 운영자님이 쉬시나 봅니다. 다행이에요. 이렇게 쉬셔야 돼요. 모조 1 아 모조 1이죠. 자 요거에다가 뭐 재활용 할 거 없나? 아 지금 라사인데 아 어디 한 곳 가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보자. 자 명장은 게임방송 게임방송 어디 명장TV 여러분들 유튜브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누가 앞에 나와줘야지 내가 가지. 어 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아닌가? 자 빼주고 어디 봅시다. 자 글랫 써주고 자 버프 한번 써주고요. 야 여기 핫하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게임을 하시고 양병장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저놈 한번 쎄려볼게요. 쎄려보기 전에 사탕 한번 먹어주고 잠깐 예 하기 전에 마그마 팁 어랩션은 어떤 스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짜리 몸인데요. 진화된 뮤턴트 써주면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몇 초 몇 초 지속되는지 볼게요. K를 눌러서 10초 동안 나오는구나. 어어 그러면 일단 붙어서 쏴야겠네. 그럼 요거는 어 이거다. 아 뭐 하나 없어지네. 그럼 버닝 쏠은 아웃이다. 드래곤 토네이도 아니고 어 어롭션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F6이죠? 어 드래곤 토네이도 맨 마지막 가주고 옳지 됐어.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그마 팁 어랩션 뿌려주고 드래곤 허리케인 뿌려주고 드래곤 토네이도 뿌려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레이즈 워크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릭할라 해도 애들이 죽으니까 클릭을 못하겠네. 아직 멀리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끄십시오. 왜,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신데요? 와요. 이야, 사방대로 태풍 번지네요. 그렇지. 아, 요런, 요런 콤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레이즈 워크는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건 이동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쉐도우 워크, 범프레쉬 워크 범프레쉬 워크 1, 2, 3만 있네. 자, 혹시 그렇다면은 블레이즈 워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동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범프레쉬 범프레쉬 워크 쉐도우 워크 블레이즈 워크 아, 지금 같이 안되구나. 연동이 안되네. 잠깐, 다시, 다시. 범프레쉬 쉐도우 워크 잠깐, 다시, 다시, 다시. 범프레쉬 쉐도우 워크 아, 지금 뭐야. 쓴 거야, 뭐야. 범프레쉬 쉐도우 워크 블레이즈 워크 아, 이렇게. 아, 연동되네. 아, 연속으로 되네. 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네. 와, 연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적을 만났다 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블레이즈 워크로 가까이 붙은 다음에 마그네틱 어레션 불꽃 피워주고 불 피워준 다음에 허리케인 그 다음에 드래곤 토데이도 한번 뿌려준 다음에 블레이즈 워크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좀 지워볼까요? 아, 이게 바로 명장 타카에 이은 명장 콤보 되겠습니다. 이, 다 된 명장 콤보 이제 많이 검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다크에 된 명장 콤보 어, 깜짝이야. 아, 내가, 내가 순간 뱀파이언 줄 알았네. 하이, 내가 순간 뱀파이어 와가지고 슬레이어 오면은 죽일 생각 있었네. 아우, 깜짝이야. 아우, 나 죽일 뻔했어, 저 사람.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짝짝짝! 짠! 어이! 또 관객이 또 지나가시다가 보셨네요, 또. 예, 길거리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또 짝짝, 짝짝짝 하듯이. 명장 콤보 보시고 이렇게 또. 아, 이렇게 또 박수까지 갈치를 받네요. 예, 뱀파인 줄. 뱀파 진영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뱀파 진영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뭐가 레벨 10인데? 펌프레쉬 워크 왜 이래. 왜 레벨 10이지, 자꾸? 레벨이 왜 10이야. 경험의 도린데. 털린다구요? 뱀파 진영 가면 녹으셔요. 아, 그래요? 컨트롤 연습 좀 해봐야겠는데? 어, 지금 명장 콤보를 배우시고 지금 바로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눈 1등급 저보다 높으시네요. 아, 초심. 789의 힘. 아, 뭐. 데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좋으실 것 같아요. 템만 좋으신다면 저보다 더 좋으실 수 있고요. 어, 제자. 태풍 뿌려주고. 어, 됐다. 뱀파 진영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파 진영으로. 한순간에 아이스크림 돼요. 딸기잼이 될 수도. 가보자. 이 위에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 있다. 다 왔습니다. 자. 여기에 과연 놀고 있을 수 있나요? 뱀파가? 새벽에 잘한... 새벽에 잠 못드는 뱀파분들이 있거든요. 불면증 뱀파라고 해서. 자, 뱀파 진영이 들어왔습니다. 서버는? 마치 사막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기분이랄까? 어, 고수 같은데 잠수인가봐. 안녕! 아하하하. 소홍공의 오지고요. 서버는 트랜실베니아입니다. 일석 가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석을... 가보자. 자, 로그아웃. 방금 저였어요. 예, 알고 있어요. 풍우님. 트랜실베니아의 룬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또 뭐 줬네? 뭐야 이거? 웬일로 이렇게 주... 오, 뭐야. 개봉하면 NPC 수리 아이템?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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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버프, 야, 중무장하고 들어오네, 누구야? 백퍼 방풀이다. 어, 누구예요? 아니, 중무장하고 막 몸풀네, 어? 어깨 막 결린 거 풀고 막... 누구예요? 아, 나 무섭게 왜 저러셔? 보고 왔다. 아, 딸기마님이에요. 어... 아, 무섭게 왜 그러실까... 아니, 갑자기 어깨를 막 이제 풀면서 막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시는 거야. 그렇지. 음, 좋아. 연속적으로 여러 대를 빨빨리 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됐어. 이동해볼까? 자, 일단은 소환을 하고... 자, 보면은... 어... 현재 358의 데미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치명타 맞으면은 이거는 거의... 거의 뭐 이제 한 600정도 맞을 수 있어요. 노노, 저는 여뱀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 어디야? 한번 여기가 뱀파 진영이었죠? 뱀파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몰래 들어가자. 타임. 저 밑으로 가다 보면은... 대기중인 애들도 있을 텐데... 오, 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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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니블라 잡네요? 오니블라를 잡으시는데? 아, 건들고 싶다 진짜. 내려서 가자. 내려서 가자. 그렇지.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뱀 뱀 뱀 뱀 뱀. 써봐야된대. 하루종일 다음밥 보는 놈님 어서오세요. 아냐입니다. 어, 밖에 나온다. 얘 나온다. 나온다. 쟤. 안 나오나요? 자, 일단은 요 앞에서 잠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위에 이분. 그렇지. 좋아. 뭐만 했는데 뭐 이렇게 오르네. 왔다, 왔다.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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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왜, 이런게 치면 안돼. 제가 접촉해볼까요? 명장님보다 약한디? 어어, 잠깐만. 와... 저런거 썼어. 나 녹는다. 야, 나 녹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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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잖아. 인사하잖아. 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자, 인사하잖아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이, 이 여자의 대화법 이상하네. 일단 때리고 보네. 꿀진멘트 1. 오, 나 안 박히네. 근데? 내가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네. 지금 느려지면 안되는데. 그렇지. 야, 좀 소란을 피우는 안된데요. 그렇지. 오, 쉐도우워크. 오, 지금 장난 아니죠? 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자. 그렇지. 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자. 어디갔어. 아, 근데 역부족이다. 내 사탕 먹으면서 싸워서 그렇지. 안 박힙니다. 안 박혀요. 예.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아, 도망갔네요. 예. 명장 승리. 자, 이겼죠? 예. 제가 이긴걸로. 아, 근데 저렇게 고수랑도 지금 개 털리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보셨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피통도 있어가지고 버티네. 어, 좋아, 좋아. 아, 너무 사탕 먹는다. 아, 우진영 가볼까, 야. 먹잇감. 먹잇감, 먹잇. 도망가, 씨. 엄마, 씨. 아, 잠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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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무서워 쫓아오는게 자 아우 진영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때문에 이렇게 쫓아오면은 귀찮거든요 보통 포기하는게 정석입니다 도망창이 다왔다 여기가 바로 아우스터즈의 진영입니다 아우는 있어 비어네 들어가서 들어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로그아웃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우 진영 한번 들어가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진영이에요 여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잠수 거의다 잠수에요 나 봤나 어 나 못봤어 오우 다행이다 아 근데 딱봐도 고수야 이거는 이상한 딱봐도 고수야 저거 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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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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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걸렸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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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우스터즈는 진짜 넘사벽이다 뱀파이어는 몇번 잡아봤는데 아우는 꽤 많이 세네요 음 음 자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게임방송 여러분들 유튜브도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술레이어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승 아 뭐야 승직과 비승직 스킬 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숨겨진 스킬도 다 얻었겠다 이제 사냥터들 다음화에 사냥터들 쑥 한번 돌아보면서 어 각 레벨때마다 사냥터 어딜 가야되는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